걱정이네요. 또 걱정이네요. 또 어마 무시하게 해서 여러분 저 믿어 주세요 쌤. 굴잼! 굴잼! 안녕하세요 쿄쌤. 유쌤입니다. 네. 여러분 지난번에 말한 숙제는 다 해 오셨나요? 유쌤! 네! 근데 그 숙제를 검사하기 전에 한번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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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.. Q&A 저희가 오늘은 더 캣스리스마스 더 캣스리스마스? 더..더 캣스리스마스 하나 둘 셋 아 와 하기로 했잖아 다시 할게 하나 둘 셋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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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 수 있어? 렛츠 깨! 정글 습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지나서 지창민의 셀카 찍는 방법 저 어디 가? 하하하하 코난 같지 않아요? 코난? 하나 마실 거 지롱구 아 우유 아 우유 깜짝 놀랬잖아 넣어 야 그거 넣는 거야 맛있게 아 우유 아 우유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하하하 이렇게 거스만 해도 돼요 하하하하 사장님이 아우유 제공 아우유 아우유 감사합니다.